아 동작이 다른건 본인 파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춤을 보시려면 이쪽을 보시고 춤을 보여주세요. 댄스쳐는 이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타임웨이부터 5,6,6 오케이 여기까지. 여기서 다같이 리듬을 탑니다.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여기까지가 타임웨이 후렴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? 후렴을? 후렴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? 노래부터 드릴게요. 5,6,7 타이완메의 1절 안무 여기까지가 타이완메의 1절 안무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클릭을 하셔서 이 안무를 외우시고 동영상도 찍어보시고 재미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우리 시작해보세요. 아 굉장히 친절한 분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물스 슈퍼주니어 M 오물스 슈퍼주니어 M